자 조금 짜리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냥 하도록 하죠 그래도 이건 보이게 할까 녹방이요? 아니요 녹방 아니에요 제가 뭐 녹방하는 거 맞나요? 방송한테 일단 아까 뭐 하려고 했지? 아 정신력이 바닥이었지? 어우 이거 용과 어떡해 야 용과 이거 다 만들어 드래곤파이로 와 이거 용과 이거 어떡해 어떡해 아까워서 야 근데 이거 이렇게 구운 거 먹이면은 그 달걀이 나올까 아니면 씨앗이 나올까? 달걀이 나올까 씨앗이 나올까? 아이아이 안먹네 야 씨앗이 안먹는다 이거냐? 야이씨 치사 빤스다 야 드래곤파이 겁나게 많은데? 아이 몰라 몰라 아이씨 몰라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보다 썩는 거보다 낫지 뭐 아이아이 예 용과파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용과파이는 나오는데 이건 이미 해봤고 이건 이미 해봤고 이미 해봤고 이게 용과파이가 힐링포션으로 정말 좋아 단지 보관기간이 좀 짜증나서 그렇지 힐링포션으로 좀 좋더라구요 피통이 40차기 때문에 야 빨리 나와라 일단 용과파이를 좀 놔두죠 야 나뭇가지 정말 많이 필요하다 용과파이가 드래곤파이예요 드래곤파이 이거 드래곤파이예요 드래곤파이예요 이시비게 아아이 죽겠다 죽겠어 진짜 이건 뭐야 이거 왜 또 다 썩어가고 있어 뭔데 하하 잠시 이렇게 하면 뭐 나오지 밑에 볼라하나 아 이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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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볼라는데 네쪽으로 가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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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내 맘대로 넣어봐 망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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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도 넣어보고 이거 이러면 뭐나보잖아 저것도 망했네 호박은 이거는 좀 보관기간이 길어서 좋은데 아 이거 뭐 어따쓰는거야 야 너 이거 먹을래? 돼지야 돼지야 이거 똥만들어 야 이거 우리 똥만들자 똥만들자 아 똥만들어 아 이거 필요도 없어 남괴물이야? 이것도 먹을려나 쟤? 이거 다 먹어봐 야 이것도 먹을려나 쟤? 뭐 이것도 이것도 먹어봐 아이고 삼십개 아이고 캅쳐졌잖아 아 이건 제기랄 잠깐만 아 나무를 여기다 뭐하냐 야 돼지야 이거 다 먹어봐 야 돼지야 이거 다 먹어봐 먹을 수 있어 너는 너는 먹을 수 있을거야 이거 먹어봐 다 먹어 다 먹어 이것도 먹고 다 먹어 다 먹어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똥만드네 자 다 똥만들 아니 저건 똥알만드네 자 똥만들어 똥만들어 자 이거 이것도 똥이 만들어져 똥만들어 똥만들어 쓸데없는거 쓸데없는건 다 돼지한테 먹여 야 잘맞는다 똥 그는 똥이 됐습니다 야야 야 몸이 빛나잖아 얘들 얘도 그 몸이 빛나 그거 먹어서 얘도 그 몸이 빛나 일단 함쳐넣고 똥을 아 나 정신력이 바닥인데 빨리 먹어야겠다 쿠키 됐다 아이 뭐 대충 대충 이런 데다 그냥 넣어놓고 넣고 야 우리 고기를 만들자 빨리 먹어라 오케이 자 이것도 먹어 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이고 맛있다 먹이가 좋아 너는 먹고 나는 너를 먹고 이게 바로 돌고도는 먹이 사실이란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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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게임을 때렸어 창이 없어가지고 돼지를 다 집에 들어갔나 에잉 다 집에 들어갔네요 쿠키 쿠키 아 아 아 왜 지금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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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사탕 만들어 사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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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한번 아 그 이게 많이 필요해 아 어 보석이다 조금보석은 근데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보석만 거의 사시게 될걸? 파란 보석이 없지 이거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운드 이빨이 귀하다고요? 전혀 귀하지 않은데 지금 초반에는 되게 귀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운드 이빨 되게 조금만 있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그다음부터는 저기 그 뭐야 정식련 떨어뜨리고 이 근처에 왔다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검정색 이상한 애 있잖아요 그림자 같은 애 걔네들이 죽어가면서 하운드 이빨을 그 내놓더라구요 계속 나와요 걔네들 그러면은 계속 그냥 트렌만 세팅해주면서 있으면 돼요 예 유령대 이빨 줘요 왜 정식련 떨어져서 나오는 이빨들 애네 애네들 걔네들은 애네들이래 갸들은 주더라구요 아 귀찮다 냅두고 밧졸부터 만들어 어디서 아 이게 얼마 없네요 엑두고 비밀 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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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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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청 떨어졌다 진짜 그쵸 어.. 발줄이 없네 아.. 수염도 깎.. 아.. 수염이요? 수염 지금 깎으면 안되는데 겨울올텐데 겨울오면은 수염이 유일한 방안효과를 주거든요 유일하게 왜냐면 방암물붕을 못입어서 있어도 못입어 통나무 아.. 아.. 정신을 떨어뜨리기는 쉬워요 악마의 건 그리고 상한 음식이 없구나 상한 음식 먹으면은 아 몬스터 고기 먹으면 참 막 떨어지지 아 잠깐만 몬스터 떨어지기 전에 일단 회복할 거 만들어 놓자 일단 회복할 거 만들어 놓자 아 달달달달달달달 아 이것도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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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만들어 줘라 이게 되게 오래 걸려 40초인가 정신을 회복할거야 일단 으응 으응 이거 정도면 되꼬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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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고만 있어도 마구마구 정신을 여기 떨어지지 여기 플러스 뭔 써구 일로봐바 오올 음악 여기 있었나? 오우 나 막 떨어지네? 잠깐만 바꾸고 한 60몇대면은 먹죠 오케이 이게 어디갔지? 정신이 떨어진 상태에서 막 돌아다니면 여기 막 죽어있네 아 나도 막 이렇게 원해서 막 얻을려고 한 적은 없고 그냥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이렇게 있다 그냥 저기 가봐 응? 정말 있네 안주나봐요? 내가 잘못 알았나봐요 앙몽연료밖에 안주네 이빨 안주네 저번에 그건 뭐지? 스읍 저번에 그 저거는 그럼 뭘지 전체 나도 모르는새 여기 이빨이 막 있더라구요 나는 하운드 오면은 무조건 이빨이 다 해소하네 앙몽연료밖에 안주네 앙몽연료밖에 안주네 앙몽연료밖에 안주네 앙몽연료밖에 안주네 앙몽연료마다 앙몽연 ep 으흥 아흐흥 오 잘 열려 이래서 내 말을 믿으면 안된다는거야 여러분 내 말을 믿으면 안돼요 내 말을 전적으로 무시해요 왜 저번에 그게 왜있었지? 나는 그건줄 알았는데 음..안을 열려고 통나무 갑옷을 좀 만들구요 됐지? 어둠의 칼날 넣어놓고 솔직히 쓰려면 어둠의 칼날이 가장 좋긴 한데 어둠의 칼날이 그.. 공격력은 대박 좋거든요 대신 뭐 그만큼 전진력이 드는 순간부터 1분에 20씩 떨어지지마 나뭇가지를 자꾸 잊어버리네 텐타클럽은 직접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잠시만 돼지꼬리 헬멧 헬멧 아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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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위기 와~~이것도 빨리 따야되는데. 아니 저녁에 따야지. 저걸 낮에 따면은 호로로가 다 먹어. 정신력 회복할게 없어요 정신력 회복할게 없어가지고 아 재료 마저 마저 지팡이 재료 일단 호박 따서 한번 더 심어놓고 정신력 쿠키 좀 만든 다음에 아 이거는 비료 좀 줘야겠는데 예 농량 사줄게요 쟤 저리로 가 인마 돼지 쟤 가까이 와가지고 씨앗먹을려고 쟤 가까이면 씨앗먹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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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주워 먹기 전에 내가 빨리 먹어야 돼 음.. 딸기 29개 밖에 안됐어? 37개 2개만 더 해보죠 아.. 참.. 이거 참.. 안타깝게 만드는 애사람 야.. 안타깝게 만드는 애사람 야.. 안타깝게 만드는 애사람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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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걸음 아 그냥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아 그냥 대충해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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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알아서 잘하겠지 뭐 야 너희 잘할거지 뭐야 저거 악마의 꽃이잖아 아니 악마의 꽃이 너 이씨 야 누가 이런데 생기래 야 누가 이런데 생기래 내 허락받고서 됐어 아 이게 농사를 망치려고 잡초같은 놈 잡초를 뽑아줬어요 잡초를 이렇게 잘 뽑아줘야지 이게 농사가 잘돼요 하는사가 어우 이거 다 썩을라고 하는데 이거 새걸로 바꿀까 아 빨간색 됐을때 하자 아직 괜찮아 빨간색 되면 해 아 이거 열개 열개나 됐는데 야 연료로 사용해버렸어 아 너무 많아가지고 연료로 일단 호박씨앗은 넣어놓고 내역 어 꿀좀 따져 나 fil 아구 아파 아파아파 아파 아파 파파파 오지마 야 꼬집다는데 왜그래 애들이 인정이 없어 가지좀 먹고살자 니네만 먹고사냐 오지마 왜 그까잇 돌아와 아이씨 나는 한놈만 패냐 빨리가 됐다 뭐야 이거 뭐 있다구야 나뭇가지가 부족하네 나뭇가지가 얼마 없는거 같은데 우와 너무 지금 소모 안했다 아 몰라 일단 딱 나도 저 요리하면서 오ㅏㅏ extremely fing 요리가 되겠지 뿅 忌 이크 요리 안나와 그니까 이라고 다시 있다 이게 드래곤파이 만들면 나뭇가지가 부족해져요 너무 많이 들어가 나뭇가지 3개 딴건 얻어도 되지만 그나마 나뭇가지가 구하기 쉬운거지 아 이거 뭐야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겨울왔네 그래도 저거 호박 지금 심은거는 나아요 그래도 근데 이건 안잘하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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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2마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트랩으로 죽여 채써 죽겠다 아 채써 죽겠다 리비 오 뭐야 뭐야 갑옷 벌써 깨졌어? 아이 아 아 아 저거 정말 싫다 웜 저거 3마리까지는 그래도 혼자 상대할만한데 저 검정색까지 쟤네만 3마리 쓰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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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됐지? 아 이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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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케이트클럽 이게 4개가 있어야 되네 아이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이게 나 여기 딱 여기서 이렇게 탁 찍으면 뿅 여기까지 날라갈 줄 알았지 아 나 이씨 이게 뭐야 이게 아 짜증나 아 짜증나 갑자기 짜증이 나고 있어 예 그런거 같긴 한데 그래 그런거 같긴 한데 여기서 찍으면 여기로 이렇게 나가겠다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네고도 5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한번 써볼까 아 나 밀어먹을 젠장 아유 야 뭐지 뭐 또 어 디컨스트럭션 스태프 스타 켈로스 스타 칼로 서몬 티민스터 작은 뭐 거시기를 소화한다는데 지팡이는 음 스타 칼로스 스태프 스태프 스타 칼로스 스태프 이게 아 이것도 괜찮겠는데 아 뭐 이거는 뭐 이건 많아요 이거 두개 엄청 많으니까 다 만들면 돼 보석 이거 옐로우 잼 초록 초록 초록잼 이거는 뭐야 디스트럭션 스태프 클린 어 디스트럭션 스태프 스태프만 다 만들어보죠 그 다음에 어 이건 뭐야 컨스트럭션 스태프 시올 어 인 유어 트랙템 어 이거 되게 좋네 일단 뭐 갔다오죠 일단 뭐 갔다오죠 어 보석이잖아 체스터 죽었어 체스터 죽었어 체스터 죽을 줄 알았어 내가 죽었어 체스터 멍청한 체스터 귀엽지만 멍청한 체스터 텔레포트 스태프 갖고 온 게 낫지 체스터는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보아도 돼 주연된 사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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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많다 오지마라 무섭다 토끼요? 쟤네들한테 다 잡혀 먹었어 쟤네 웜한테 웜이 워낙 많아야지 웜이 워낙 많아야지 웜 웜 웜한테 나오자마자 계속 죽는거에요 체스터는 웜 두 마리만 있으면은 걍 한 네다섯 마리 있어서 다 죽더만 웜한테 괜찮은 맛있어 그냥 오랜 옐로우 보석은 없네 아이고 그랬다 penalty 웜 죽을 뻔 했다 죽을 뻔했어요 이거 놓고 이것도 좀 가져가고 그리고 나이트 푸드 가져가고 여기에 트록스에 이거 가져가고 리빙 이것도 하나 가져가고 이러면 보석도 필요한거 없지 아 저거 나무가 부터 하나 더 만들고 이러면 된다 고대가부 또 내구력있잖아 그거 몇개 못만들걸요 난 많이 만들수있는걸 보는지 이것도 이것도 성능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정도면 되겠지 저 대리석 갑옷도 있어요 대리석 갑옷도 가지고 있어요 대리석 갑옷도 있는데 안입고다니는데 아뇨 다 지금 맵도 다 못열었어요 줄었잖아요 엄청 줄었는데 원래 거의 만땅이었잖아요 근데 왔다갔다하면 30 썼죠 웜홀 한번 통과하면 15가 줄죠 아 아따 정말 너희들은 정말 그렇겠죠 뭐지 뭐 물깨이빨 하나 더 있긴 한데 저 옐로우 오렌지잼이 구하기 힘들어요 오렌지잼 많이 만들수가 없어요 맛자매 oof committee 그 complic 여기 7 여섯 개 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거는 뭐야 시 올더 인서 인사 오 이거 잠깐만 이거 차고 있으면은 과학력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오 그러네 아 그러 그게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안 만들어본 게 이건 이건 원래 어 그러네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재료가 반으로 준다고? 이건 뭐야? 복갱이 버려 일단 다 가져가서 이건 뭐지? 메달 메달 에브 앤 통색보석은 별 필요가 없네 아 그러네 절반으로 들어가네 이게 절반으로 들어가네요 가자 스태프도 만들었고 이럴 때 텔레포테이션 스태프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네 개 밖에 없네 이게 네 개 밖에 없네 많이 썼네 이제 아 텔레포테이션 스태프가 이거 정말 야 기대를 아주 그냥 내 기대를 아주 처참히 짐 뭉겨버렸어 아 맵을 찍으면 뿅뿅 하면서 그쪽으로 날아갈 줄 알았는데 씨 그 맵이 그 맵이 아니라 이 작은 맵이였다 난 이 큰 맵인 줄 알았는데 안타깝네요 그 다 그리 그리 맵이 그리 1층 가서 저 웜 좀 좀 사냥을 좀 하죠 하자 음 일단 음식 넣은거 그리 그리 나무 뭐 이상하다 너는 지팡이만 넣어놔 됐나? 여기도 막 장비가 많은데 일단 나이스 마피우 넣어놓고 리빙 어쩌고 뭐지 넣어놓고 음 하나 더 만들어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 음 안돼 여기다 만들면 안돼 아이씨 화내조라 화내조라 죽지마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거 넣어놓고 오데스에 로봇 소속 유통 조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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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용품 자 이제 밑에들 좀 죽이러 갈까요? 아이고 정신력 근데 저걸 하면은 레드목걸이에 차면은 방어로 못찾잖아 그게 뭐야 이게 가장 좋지 데미지를 줄여주는데 방어로 못찾으면 그게 뭔소용이야 금방 죽겠다는 소리밖에 더 되나 방어기 보면은 한방에 끝날게 없죠 이거는 뭐 만들때 뭐든 만들때 이게 있으면 좋은거 같애 반 절반만 되니깐 근데 저것도 횟수가 있겠지 나뭇가지는 자라지도 않고 풀이나 좀 뜯죠 에이 그러면은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이게 뭐 사람 취향이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잊지마 안녕